Hello, nice day, good morning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눈부신 햇살이 너에게 멋진 선물을 줄 거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고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오늘의 하루가 되었을 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먹어보고 싶어 진짜 진짜 이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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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자 이게 자서 이 녀석이 죽을 몰아버스 갑자기 노래를 저렇게 한다고? 시럽을 쏟아넣었네 야 잘가라 라따뚜이 보고서 예산계획 주연아 라따뚜이기야 라따뚜이 라따뚜이 나한테? 하얀 나 이번에 짜인뚜이 시켰는데 비아타이가 줬어 응? 아 현지인 클라스 아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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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이다 아 미스달뱅이 뭐야? 미스달뱅이 뭐야? 미스달뱅이 뭐야? 미스달뱅이 뭐야? 미스달뱅이 뭐야? 아니 등록이 이거 왜? 마투의 싸움 노코발라가 미스셨나보다 맛있게 주네 오예 족의 종류도 달라요 어 그래요? 아 그러네 얘는 오프니 쉴걸? 아 맛있어 아 우리 호라빙 네 이번엔 다 한입에 넣고 깐다 단왕에서 먹던 그 맛이다 단왕에서 먹던 그 맛이다 한국에 있는 칼국래스? 이게 나는 이거 다 한입에 넣고 그냥 깐다 단왕에서 먹던 그 맛이다 한국에 있는 칼국래스? 이게 싸움이고 이게 깐다 양념 그냥 이거 넣고 먹으면 맛있어 맛있다 난 맥주인 줄 알았어 비하오이 난 맥주인 줄 알았어 냉큰 빼주시오 냉큰 빼시오 냉큰 빼시오 이미 달아졌어 또 언짠 언짠 쌍무 쌍무가 약간 소금이랑 양념 아 진짜 나 운전하는 거 깜빡하고 아까 신문했잖아 너무 맛있어 오 진짜 뜨거운 것 같아 와 그 맛도 좋아 양념 치킨 양념 완전 맛있네 와 이거 양념 치킨이네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양념 치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까 계산할 때 봤어 아까 계산할 때 봤어 아까 계산할 때 봤어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너무 맛있다 이거 짤 줄 알았는데 안 짤 아니야 이 소스가 맛있다 보인다 이 소스가 맛있다 보인다 그러니까 매콤하네 짜지 않을 것 같아 저렇게 많이 넣어 오이 소스가 맛있다 보인다 그러니까 매콤하네 짜지 않을까 왜 저렇게 많이 넣어 네 맛있대요 먹어볼게 다는 오자요 다는 오자요 다는 오자요 진짜 뜨거워 진짜 뜨거워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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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 미트판? 응 아, 맛있겠다 언제부터 리팔리아가 오라고 그래요 나, 제가 빨리 하고 보내야 돼 어? 아니 일페이오 나벨을 해보겠다고 시버를 했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크리스마스네 어, 귀도 움직여 이 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짠 간바스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퍼펙트 퍼펙트 음 진짜 오랜만에 했는데 이게 갑자기 눈물로 올라왔어 첫 끼라 그런가? 나 아무것도 안 먹고 있었어요 아, 머리 아파가지고 빵을 먹었어 나도 계란도 안 먹었어 음, 맛있짱 또한 짓을 할 수가 웃겨 죽겠네 진짜 웃겨 그래, 그냥 젓가락으로 집어넣으라니까 이럴 거면 짭칼로 깎아가지고 칼칼로 작아요 칼칼 뭐라고요? 부스어 부스어? 부스어? 남부에서 공부가 우유? 우유? 우유 같은 줍이 나온다고 부가 그거잖아요, 가슴 아, 진짜? 네 모유, 모유, 모유 모유가 일이야 그래서 나 모유 안 먹고 자랐는데 분유춤 다 커서 먹다니 감격수 어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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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리더라 으흐흐흐흐흐흐흐흫 그냥 주인공 하하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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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맨날에 친구 집에 전화를 안 넣어 봐야지 진짜 그렇게 살이 찌고 염 괜찮아 염 한국가서 빼 염 생화 유튜브 계속 가야겠다 아 그때 유튜브 할지 모르겠어 약간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가기 싫은 사람 셋 가기 싫은 사람 셋 가기 싫은 사람 셋 그리고 엄마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춧가루 꺼내ßen 사 skiing 멸치 3초 5초 2초 5초 3초 5초 10초 10초 12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개운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거 한번 뜯어볼까? 너가 뜯어봐. 내가 뜯으라고? 이거 과자 아니야? 모르겠어. 너가 사왔잖아. 나도 이걸 처음 사봤어. 한번 뜯어봐. 나 이거 그냥 발견하고 누구야? 짱아야? 이 계집에도 말 더럽게 안 듣잖아. 이거 겁나 귀엽다. 어머 귀여워. 쓰는 거 봐. 말딱? 애기집 약간 기능여서 그래. 고마워요. 이거 너무 귀엽다. 귀여운 거.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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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소습이랑 두부 먹어야지. 얘 커피도 먹고. 이것이zuk. 얘 오예. 우동, 우동. 오늘 우동이야. 여기는 우동 주는구나, 대박이다. 새로운 거 있어. 하나 더 달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여행을 통해 보면서, 오늘 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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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 나는, 맛있겠다. 껌땀 마헤오가 좋은데 여긴 그냥 삼겹살이다 와 딱 우리만을 위한 자리 난 껌땀쌍 카틀랩 먹고 그리고 층을 섞으면 되지 층업 할래 껌땀쌍 컷렛 바템 층업 어? 스원도 있네 스원도 가능하네 진짜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이제 좀 촉촉하진 않더라 맛있다 맛있다 이게 뻑뻑하다 흥미가 달라지 맛있나봐 맛있어 맛있다 인간이 생겹살 맛있다 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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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 오 깜쌍이야. 아, 4층은 완전 오, 이쁘다. 그러니까. 와, 뷰 좋다. 호떠이가 따로 없네. 진짜 좋다. 딱 5칸 지나가네. 딱 5칸 지나가네. 지금 3개인데. 애증의 나라였다. 잘 있어라, 하노이. 안녕, 안녕. 고마웠고. 다신 보지 말자. 해머, 안녕. 진짜 어떻게 보면 내 젊은 시절의 처음과 끝인 것 같아. 진짜 그렇지 않냐? 이게 바로 위에 눈 나오시네. 하늘은 꼬아, 굿나잇 잘 자 오늘도 너무 수고가 많았어 구름에 걸친 달빛도 너를 위로해줄 거야 힘든 슬픔 모두 다 멀리 사라질 거야